지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며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0.2% 감소했습니다. 전달 0.3%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.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반도체와 전자부품 생산이 늘면서 광고법에서 0.6% 생산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숙박, 음식점업, 예술, 스포츠, 여가업 등의 서비스업은 0.3% 감소했습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0.1% 증가했고, 설비 투자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